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김진태 시장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선거에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2022년도 4.15 총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선을 보이는 것이 2016년 총선도 좀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총선까지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강원도지사로 있는 김진태 씨가 출마했던 선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특정 인물의 선거를 넘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지금 선거 사기를 어떤 식으로 자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전체를 전모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들 제가 정비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OK.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대통령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것이 아마 2022년 또 5월일 겁니다. 5월 이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6월 한 달에 안 돼서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이때 강원도지사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원도지사선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2022년 또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선거입니다. 이 차이집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후보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아주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30년 검찰 경험을 갖고 있는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선거 부정 세력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이 조심을 한 흔적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후보가 딱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이 철원군을 보시게 되면 김진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이광재 플러스 1.9%입니다. 양국은 같은 경우를 보면 김진태 마이너스 5.9% 그 다음에 이광재 플러스 5.9%입니다. 양국은 사례를 가지고 보면 양국 군 내에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5.9%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어디로 옮겨줬는가 하니까 이광재한테 옮겨준 겁니다. 좌우 대칭에 18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다 우측의 플러스 값하고 좌측의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변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2022년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조심스러운 조작이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고 정확하게 좌우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이런 그래프는 이런 차익값 그래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강원도지사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 심하게 이름 조작하는 경우에는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더 조작이 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진태는 마이너스 2% 최소 최대 마이너스 14% 최대는 여러분들 이게 고성군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김진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3.7%를 훔쳐가지고 이광재에게 플러스 13.7%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후보가 2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우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훔친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쑤셔 넣어준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이 이 그래프 두 개만 하더라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 구체적으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증가 감수, 득표수 증감 작업, 조작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강원도는 모두 18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8개 선거구. 제가 여러분들 어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 김진태 씨 사례가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우니까 이제 일요일 날은 주말이고 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김진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18개 강원도의 선거구를 모두 다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한 두세 개만 분석해서 내 한께 보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고맙게도 제야 전문가가 하루 만에 18개 강원도 내의 선거구를 다 분석해가지고 개별 선거구마다의 조작 상태도 보내주고 동시에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몇 표 정도를 조작해서 어떻게 여러분 성부가 일어난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이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김진태 후보의 선거결과를 보시지만 이런 모든 사례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바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어난 그런 선거구마다의 부정선거를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강원도지사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2022년 또 6월 달에 실시했던 강원지사선거에 18개 강원도 내의 선거구 가운데에서 춘천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춘천시를 보시려면 맨 먼저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좌우 대칭에다가 좌우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동산면이 있습니다. 동산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동산면을 보시게 되면 김진태 마이너스 14.5% 더불당이 이광재 14.5%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동산면에 사전투표자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5%를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이광재에게 플러스 14.5%를 더해 준 겁니다. 득표수 증감 작업이 일어냈는데 이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 하니까 2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또 6월 강원도지사 선거의 선거구 춘천시의 동산면에서는 동산면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참가자 수의 29%의 득표수를 증감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진 겁니다. 누가 만졌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남조선인민공화국의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남조선선관위가 여러분들 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검증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차익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에 여러분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1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게 춘천시 사례입니다. 그다음 2단계를 어떻습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득표수를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 간에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대로 발각이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여러분들 꼼짝 달사할 수 없는 건 대법관이나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인간들이 다 이름 덮더라도 남조선 선관위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은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켰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더하기 빼기한 그런 소위 내용의 조작 정도가 조작 강도가 조작 방법이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의 득표수에 그대로 뭡니까 내재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꼼짝 달사할 수 없게끔 남조선 선관위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2017년 대선부터 조작해왔다. 이것이 가설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확정적 사실율은 판명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바로 제야전문가입니다. 제야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하는데 사용한 그 소위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분석을 해 가지고 바로 뭘 찾아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 일명 이건영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실질적으로 지도한 것을 보이는 이건영이 표현한 보정값 공병호와 표현한 조작값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역으로 뭐죠 그렇게 조작된 규칙을 이용해서 조작해서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역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큰 기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춘천시의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조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는 선거 부정 세력들이 상당히 몸을 사렸습니다. 5%밖에 조작을 안 했습니다. 5% 김진태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5장 다르게 하면 김진태가 춘천시 선거구에서 받은 28,023표에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5%인 1,401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1,401표 플러스 1,401표를 이광지 않게 더해 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2,802표를 춘천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선관위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처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이미 남조선선관위가 강원도지사 선거의 춘천시 선거에서 어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켰는지 이것이 그냥 다 밝혀진 겁니다. 5%를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의 김은혜한테서도 5%의 조작값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쫄았던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첫 번째 공직선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 무척 쫄았던 겁니다. 아주 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5%를 사용한 겁니다. 5%는 무진장 낮은 조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그냥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떠냐.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강원도지사 선거의 춘천시에는 이광재가 6만 3,700표를 받았고 김진태가 7만 2,102표를 받았습니다. 대량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9천 표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야 전문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소위 규칙인 조작값 5%를 찾아낸 겁니다. 5%를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을 시켜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 정리하는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진짜 당일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당일투표는 조작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김진태가 7만 3,503표 이광재가 6만 2,299표입니다. 그러니까 1만 1,204표 차이로 김진태가 승리했는데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얼추의 한 9,000표 차이로 김진태가 승리했다 이렇게 축소 왜곡해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5%의 조작값을 사용해서 이런 득표수를 만졌기 때문에 이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을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아주 차이가 적습니다. 10%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이값이 5%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차이값이 조작을 적게 했기 때문에 작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조선 선관위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이광재 더블당 후보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50% 당일투표 득표율 45% 김진태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50% 당일투표 득표율 55%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차이값입니다. 이광재 플러스 5% 김진태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것이 조작상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광재는 차이값이 플러스 4.5% 그리고 김진태는 마이너스 4.5%입니다. 통상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차범위 0의 3% 내에 머물러야 된다 정상투표라면 이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 5%를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 내지 재연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광재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7% 진짜 이광재의 당일투표 득표율 45%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2%입니다. 오차범위 내죠. 김진태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53% 진짜 당일투표 득표율 55% 사전빼기 당일 차이값 마이너스 2%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조선 선관위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까지 사용한 조작방법은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에서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하는 방식입니다. 도독질 해 가지고 전산적으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만큼을 플러스 처리하게 되면 투표자 수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중들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가짜와 진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딱 이런 숫자가 맞아뜨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점 좌우 대칭이 착하게 나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가 끝났을 때 이 수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수치가.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분석 여러분들 도구를 가지고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남조선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여기 수치가 착하게 맞아뜨리지 않는 겁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검증이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서너 시간 정도 더 여러분들 추적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남조선 선거관리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동안 익히 사용하던 7번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하는 이른바 조작가 방식을 여러분들 버리고 신종 사기 수법을 도입했음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 신종 사기 수법은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법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접근할 수 없는 선관위 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 여러분 가짜를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가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자만큼의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453명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인 진 교훈의 거소투표와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다 쑤셔 넣어줘서 압승을 한 겁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2024년도 4월 총선은 국힘의 대패고 국민들의 노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200석은 쉽게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잡아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그대로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증거가 없다. 잔여 문제가 없습니다. 왜? 모든 증거 가운데 증거 중에 증거의 톱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조작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에서 발표한 것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게 죄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5%의 조작처럼 낮은 조작을 적용하더라도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의 춘천시 사례입니다. 이걸 18개를 다 여러분 하루 만에 제야 전문가와 분석을 다 한 겁니다. 모든 데가 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위가 가짜입니다. 밑에가 진짜입니다.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새로 재현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진짜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5차 범위 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하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존에 7번 사용하던 조작값 방식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덕질하는 방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좌우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잠시 혼란을 겪고 다시 여러분들 추적해보니까 이번에 남조선 선관위가 신종사기수법 훨씬 더 강력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누구도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얼만지 선거를 멈춰 압승할 수 있는 그 신종사기수법을 이번에 김용빈 선거범죄집단의 수개이자 괴수가 진두지회가 이번에 선을 보인 겁니다. 보기 좋게 성공한 겁니다. 왜 성공했냐. 윤석열이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윤석열이는 입을 안 연 겁니다. 석열이는 입을 열 때 안 열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이가 79학분이고 1959년생이고 서울법대 동기인 김용빈을 임명해 보냈는데 김용빈이가 선거범죄의 수개가 돼 가지고 더 강력하고 막강한 사전투표율 부풀길 방식을 가지고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이 이제 남조선 사람으로 노예로 살아 야 되는 겁니다. 참정권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이요. 그냥 위에서 다 결정해 주는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큰 원주시 원주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주시를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시를 보시게 되면 이 원주시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입니다. 이게 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불어수성 등도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자연수 가운데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뭐 기가 찹니다. 원주의 여러분들 변곡관술동 변곡관술동의 김진태는 마이너스 2.9% 이광재는 플러스 2.9%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곡관술동의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9%를 김진태 함께 숨쳐가지고 이광재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5.8% 반곡관술동의 사전 관내 사전투표자수의 5.8%를 총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키가 찬 거죠.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경우도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해보게 되면 이렇게 5%를 조작한 겁니다. 김진태가 원주시에서 받았던 사전투표 특표수 3만 1,167표 가운데 5%인 1,558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광재에게 플러스 1,558표를 더해 준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4번 5번 6번은 조작값 5%를 찾아낸 다음에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재현 내지 복원해가지고 그 한 차이값의 경우를 보게 되면 김진태가 7만 8,828표 이광재가 원주시의 7만 6,250표로 김진태가 2,577표 차이로 원주시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어떻게 이런 발표 했느냐. 이광재가 거의 한 600표 차이로 승리했다 발표한 겁니다. 이광재가 7만 7,810표 김진태가 7만 7,270표로 그러니까 김진태가 2,57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조작값 5%를 사용해가지고 이광재가 한 600표 가까인 표자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몇백 표 정도만 조작하더라도 당락이 그대로 바뀌니까 이것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위에가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이광재의 사전투표 득표율 52% 당일 득표 득표율 49%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3%입니다. 이게 조작된 상태입니다. 김진태의 사전투표 득표율 48% 당일 득표 득표율 51%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3%입니다. 오차범위 4가 될 정도로 조작값 5%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변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조작값 5%를 재하 전문가가 찾아낸 다음에 남조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5%를 조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주게 되면 다 복원이 되는 거죠. 그걸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광재 플러스 0.5% 김진태 마이너스 0.5%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방식을 남조선 선관위가 이번에 변경한 것은 이렇게 재하 전문가의 노력과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이 거의 많은 분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방법을 변경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본인들한테 안 물어봤죠. 당신들 왜 이번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하는 방식을 바꿨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것이고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큽니다. 차익값이. 조작을 수정하면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차익값이 적습니다. 남조선 선관위 사람들은 이렇게 조작하더라도 발각이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발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8개 선거구에 모두 다 5%의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바꾼 겁니다. 더불당이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더불당이.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세금을 갖고 먹고 살면서. 남조선 선관위 여러분들 3천 명 여러분들 직원들이 이런 짓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선거를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 여러분들 직원들이 제 기억은 한 3천 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3, 4천 명이 왔다 갔다 하네. 예산은 한 9천억 정도 쓸 겁니다. 세금 가지고 이렇게 선거 사물을 중립적으로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선거마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독질의 가장 추력 부대는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이고 그다음에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제 투입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 거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제는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법원에서 다 덮는 거죠. 그러나 선관위가 직접 만들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본인들이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고 남조선 선관위의 신임 사무총장인 김용빈은 바로 선거범죄집단의 수계이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양반이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선거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한 번 저질러 왔으면 대충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모든 점검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여덟 번의 선거부정을 특정정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어김없이 특정정당인 사전투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렵게 조작해 왔는지를 다 여러분들 이제 밝힌 거죠. 이것에 눈을 감고 담는 대한민국의 언론계나 정말 한심한 겁니다. 본인들의 자식들이 본인들 노후하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라 하는 겁니다. 네가 남자가 네가 사내가 국민을 책임지고 이럼 출범한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부정선거가 여덟 번이 낱낱이 밝혀있는데 입을 쳐다들 수 있나 이렇게 내가 나무라는 겁니다. 욕을 들어도 싼 겁니다. 조갑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수분열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는 업모론자다. 정신나간 인간인 거죠. 네가 보수냐 이야기죠. 보수가 뭐냐 이야기죠. 돈이냐. 그게 보수가 아니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보수분열 선거 부정 없다. 정신나간 늙은인 겁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르면 북망상 이름 가까운 나이들이 됐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선거 부정이 일상화 돼 가지고. 그던 말씀드린 선거 부정이 일상화 된다는 건 뭡니까. 나라의 이름 계급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카스트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카스트 제도가.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연구조로 장악한 자들이 뭐죠. 새로운 계급을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더블당 징글징글합니다. 586 운동권들 징글징글합니다.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이름 정치인들 징글징글한 겁니다. 어제 송영길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놈 어떻게 뭡니까. 아무리 밉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린 놈 그럼 내보다 한 두 살 아래 이러면 송영길이니까 송영길을 보고 어린 놈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야. 아무리 밉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라는 것이 그야말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대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애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뭡니까. 나라를 완전히 도력을 내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반복학습이 중요하니까 대통령 아이고 인생들 그렇게 사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국민들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좀 나라를 좀 잘되게 국민들이 좀 부강하게 좀 편안하게 어떻게 그렇게 못 만들어주냐 이야기죠. 인생들 다 참 거꾸로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입만 열면 공상전체주의가 공상전체주의가 지금 총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산조작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장악하면 공상전체주의가 되는데 말은 뭐 내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다음에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을 말로야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냥 죽을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지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강원도 지사선거 2022년 또 6월 달에 강원도 지사선거에서 이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냐. 그거는 전체 선거구가 이런 분석이 끝나야 그 다음에 표 도덕질한 규모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약 240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훔치고 마이너스 120만 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플러스 120만 표에서 240만 표를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 240만 표라는 그런 숫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 숫자를 여러분들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분석해야 마지막에 240만 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 참 집념이 없으면 그는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강원도 지사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당인 사전투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렵게 조작해왔는지를 다 여러분들 이제 밝힌 거죠. 이것에 눈을 감고 담는 대한민국의 언론계나 정말 한심한 겁니다. 본인들의 자식들이 본인들 노후하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라 하는 겁니다. 네가 남자가 네가 사내가 국민을 책임지고 이러면 출범한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부정선거가 여덟 번이 낱낱이 밝혀있는데 입을 쳐다들 수 있나 이렇게 내가 나무라는 겁니다. 욕을 들어도 싼 겁니다. 조갑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수분열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는 업모론자다. 정신나간 인간인 거죠. 네가 보수냐 이야기죠. 보수가 뭐냐 이야기죠. 돈이냐 그게 보수가 아니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보수분열 선거 부정 없다. 정신나간 늙은인 겁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르면 북망상 이름 가까운 나이들이 됐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선거 부정이 일상화 돼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는 선거 부정이 일상화 된다는 건 뭡니까 나라의 이런 계급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카스터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카스터 제도가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연구조로 장악한 자들이 뭐죠 새로운 계급을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더불당 징글징글합니다. 586 운동권들 징글징글합니다. 특정 지역에 연고를 준 여러분 정치인들 징글징글한 겁니다. 어제 송영길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놈 어떻게 뭡니까 아무리 밉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면 어린 놈 그럼 내보다 한 두 살 아래 이러면 송영길이니까 송영길을 보고 어린 놈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야 아무리 밉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라는 것이 그야말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대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애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뭡니까 나라를 완전히 도력을 내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서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반복학습이 중요하니까 대통령 아이고 예 인생들 그렇게 사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권력이 뭘 하고 이렇게 국민들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좀 나라를 좀 잘되게 국민들이 좀 부강하게 좀 편안하게 어떻게 그렇게 못 만들어주냐 이야기죠 인생들 다 참 거꾸로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입만 열면 공상전체주의가 공상전체주의가 지금 총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산조작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장악하면 공상전체주의가 되는데 말은 뭐 내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다음에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말로야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냥 죽을 고생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지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저한테 자 여러분 그러면은 강원도 지사선거 2022년 또 6월 달에 강원도 지사선거에서 이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냐 그거는 전체 선거구가 이런 분석이 끝나야 그 다음에 표 도덕질한 규모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약 240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훔치고 마이너스 120만 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플러스 120만 표에서 240만 표를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 240만 표라는 그런 숫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 숫자를 여러분들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분석해야 마지막에 240만 표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 참 집념이 없으면 그는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강원도 지사선거에서 만 7천 표 정도로 훔쳤습니다 만 7천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당이 아마 이런 조작을 기획을 했을 것이고 왜 그렇게 추측하는 거 아니까 모든 사전투표에서 이광재 더불당 후보가 다 승리하기 때문에 더불당의 기획을 받아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관위에 소수의 이런 핵심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18개 선거구 분석을 모두 마친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후보는 강원도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34만 명입니다 34만 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34만 명 34만 명 가운데서 김진태 후보가 17만 4천 6백 32표를 받았습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다 조작값 5%를 적용해가지고 김진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쳤기 때문에 다 합치게 되면 8천 7백 32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5% 그리고 이것을 플러스 이광재의 8천 7백 32표를 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얼만간 17,464표 정도로 훔친 겁니다 17,464표를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그러니까 2022년도 3부 대통령 선거의 전국에서 240만 표를 조작했고 120만 표를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께서 훔치고 120만 표를 더해줘가지고 총 240만 표의 득표소를 여러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의 실제 격차는 267만 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짜리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한 거죠 2022년 또 6월 1일 강원도 지사에 여러분들 적용하게 되면 몇 표를 여러분들 조작했느냐 8,732표를 김진대 후반께서 빼앗고 이광재 함께 8,732표를 대해줬으니까 17,464표를 여러분들 총 득표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온 겁니다 18개 선거구를 다 하루 만에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낸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강원도 지사 선거지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대한민국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야합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어떻게 저지른지를 여러분들 지금 그냥 분석 결과를 보고를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강원도 지사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번 2번 3번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전특표 득표수 만 7천표 정도 조작해가지고 이광재가 15만 1,490표 김진태가 18만 3,364표 얼추 여러분들 한 3만 몇 평표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값 5%를 찾아내가 모두 다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진짜로 다 환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김진태가 41만 7,959표 이광재가 33만 8,828표 김진태가 7만 9,130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7만 9,13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 선관위가 약 6천표 정도 여러분들 차이로 김진태가 이겼다 이렇게 이런 발표한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6천표 차이로 7만 9천표 차이로 이겼는데 6천표 차이로 이겼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왜곡 축소해가 이런 발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입니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조작의 정도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마다 착하게 좌우에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여러분들은 누가 했느냐 남조선 선관이 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참 창피한 일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선관위가 이런저런 도독질을 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통계학 교수님들 가운데 박성현 교수님처럼 명예교수님 정도나 이런 것을 여러분 지적하지 누가 지적합니까 참 기가 차고 참 그렇지만 기만 찰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뭐죠 숫자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딱 5% 몇 표를 도독질했다는 것이 다 17000 여러분들 17464표 정도를 도독질했다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이런 분석 도독질하면 이 도독질한 것이 다 이런 레코드가 숫자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나가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서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그런 새로운 계급이 영구집권하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 이후에 무슨 뭐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총선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당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여러분들 새로운 계급을 행성해가지고 장기 및 영구집권을 완성하는 시점이 2024년도 4월 총선입니다 그 이후에는 탄핵 개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난 대통령 됐으니까 그냥 임기 임기 마치겠다 임기 마치게 해 주겠습니까 임기 마치게 안 해 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약조를 맺더라도 약조를 안 지킵니다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좌익은 기본적으로 이러면 뭐 어떻습니까 정오심이 굉장히 강하고 시기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몸에 베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탓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뭡니까 네 탓이다 한 겁니다 네 탓이 윤석열이 때문에 모든 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죠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상 여러분들 정치인들 가운데 좌익들의 이름 실제를 가장 정확하게 봤던 인물이 우남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공산주의자들과 좌익의 이름 실체를 작게 봤던 인물입니다 돌아가신 워터케이트 여러분들 사건으로 오명을 남겼지만 역대 여러분들 퇴임한 대통령 치고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사람이 리차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아주 성공한 변호사 출신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나고 여러분들 재선 과정에서 워터케이트 사건 때문에 불명예로 여러분들 물러났죠 그러나 노년은 아주 여러분들 액티브하게 활동하다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리차드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이 이런 부통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들 몇 번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고록에 적어놨잖아요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 노정객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큰 영감을 준 것은 없었다 그런 정도의 안목과 본질을 괴뚫을 수 있는 서구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덕택에 여러분 우리가 한 지난 70년 80년 정도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3.15 부정선거 때문에 좀 오명이 됐지만 사람의 한평생을 보게 되면 또 오명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른이 참 걸출했던 인물이죠 착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다시 한국을 그냥 접수하는 겁니다 70년 80년 만에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역사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 좋고 술 잘 마시고 좌우로 넘나들면서 인간관계 원활하고 운 좋아가지고 이러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바라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았는데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맞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을 일지한 상태에서 한나라 대통령의 입을 다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름 악의 도구이자 수단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강원도 지사 선거에서 만 7000표 정도를 도덕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이런 이런 분석이 다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나 총선대 다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남조선 선관위 사람들도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 한두 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섬뜩 하겠죠 그러나 뭐 다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김기현이도 우리 편이고 국힘당도 우리 편이고 대법관들도 우리 편이고 헌재재판관도 우리 편이고 조선중앙동화도 다 우리 편이니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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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뭐 걱정 안 하겠죠 공병호에 떠들어야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한테 부탁해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게 하고 추천 동영상 빼고 구독자 수 빼고 나면 그냥 고사될 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뭐 밥값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다 진실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은 국민들이 아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선거 부정에 고착하는 특정 정치시력의 연구직권을 뜻하는 것이고 특정 정치의 연구직권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고 모든 국가의 자원배분 입학 입찰 그 다음 취직 출세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결정된다 특정 정치시력의 여러분들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걸 뜻하죠 기업은 처음에는 뭐 괜찮겠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도 국민들은 그냥 수탈당하겠죠 돈은 막 찍어낼 거고 뭐 딴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뭐죠 경제위기와 만성화가 되고 보통 시민들일 것 같은 경우는 노후가 완전히 망가들이겠죠 합해가 계속 떨어질 거니까 빗으로 이러면 굴러가는 나라에서 외자가 빠지고 나면 그냥 그대로는 뭡니까 주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경제 문제만 하고 정치 문제는 언급하지만 경제하고 정치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정치하고 경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천 딱 붙어있는데 그리고 낯선 국힘당 국회의원들 한 50석 60석 안 주겠습니까 그다음에 국힘당 한 50석 60석 그다음에 뭐죠 자멸당 무슨 자생당 뭐죠 민생당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쭉 뭐죠 외관으로 볼 때는 다당제가 여러분들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당무이 조금씩 한 50 60석 주면 그것 먹고 쫄쫄쫄쫄 사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국힘당리로 한 30석 줄이고 그다음에 무슨 자생당 한 게 한 20석을 주고 지 마음대로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뭘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이 선거부정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다룬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제가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이제 보기 드물게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다만 이제 그 시각이 서구 문명의 토대에 당하는 기독교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좀 두껍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보실 만한 그런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옳은 일은 아니죠 김진태 씨의 여러분들 4.15 총선 결과가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냥 바로 다 조작을 한 거죠 이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구 갑의 이 동산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면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3.4 플러스 24.4 미래통합당의 김진태가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3.4%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블당 허영에게 24.4%를 더해 준 거죠 여기서 아마 이 차이는 엄재철한테서 약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태 씨는 30% 정도 훔쳤습니다 30% 4명의 여러분들 그런 후보가 출마했는데 4.15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는 조작값 30%를 적용해 가지고 100장당 30장을 훔친 거죠 그러니 김진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자수 21,077장 가운데서 30% 된 6,323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허영에게 플러스 6,323장을 더해 준 거죠 조작규모는 12,646표입니다 만 6천 표 정도를 조작했는데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이게 더블당이 여러분들 한 부정선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진태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블당이 4.15 총선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그대로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진태가 출마했던 선거구에서 12,646표를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12,000표 정도를 훔치는데 김진태가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선거는 4분 5분 6분이 진짜니까 김진태가 3,022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허영이 6만 6,917표를 얻었고 김진태가 5만 7,293표를 얻어가지고 약 9,000표 차이로 허영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김진태가 3,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허영이 뭐죠 한 9,000표 차이로 이겼다 이런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남조선 선관위가 하는 짓거리인 겁니다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영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8%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비슷하게 나와야죠 58% 12% 정도를 더해 준 겁니다 김진태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사전투표율이 37%입니다 12% 정도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표를 도덕질을 하고 쑤셔주고 이게 남조선 선관위가 남조선 선관위와 북조선 선관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전투표한 사람들은 비밀투표 비밀 원칙도 이런 비밀투표 원칙도 다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모집단이 13만 명이고 사전투표 표본집단이 5만 7천이고 당일 투표 표본집단이 7만 4천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표본집단이 되는 겁니다 모집단 13만 사전 5만 7천 당일 7만 4천 통계학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표본의 수가 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계학이 이야기한 대수의 법칙에 법칙입니다 법칙에 따르게 되면 특정 후보의 총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12% 마이너스 12%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대법관들이라는 인간들이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천벌을 받을 인간들인 겁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4.15 총선의 검찰총장을 하거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너희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정간 외후받고 수십억씩 해가지고 새끼들이 다 참정권을 박탈당해 특정 계급에서 여러분들 통제를 받는 압제에 시달리는 그런 세상이 나올 건데 너희가 인간이가 너희가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방식이라는 것은 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위가 가짜입니다 허영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8 당일투표율 46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12% 김진태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 37 당일투표 득표율 49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2% 이런 수치 어떻게 차익값이 12.175 마이너스 12.175가 나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제를 누가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 조혜주 선관위 사무총장 하에서 이렇게 조작제를 한 겁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조작해서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이 말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무는 것이 최선이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차익값이 나왔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확신하고 차익값 그래프를 여러분들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가지고 정상투표까지 딱 여러분들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발각이 된 겁니까 조작에 사용한 규칙 조작값이 여러분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조작값이 5%인 겁니다 그 조작값 5%를 이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자료를 다 조작되기 이전에 원위치를 다 시켜가지고 그 진짜 후보별 득표수와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람 정상투표 어떻게 나오는가 허영 더블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47% 당일투표율 46%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 김진태 사전투표 득표율 49% 당일투표 득표율 49% 차익값 0% 그래서 뭐죠 허영은 0.978 김진태는 마이너스 0.978 무시할 만큼 정도 고차범위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좌우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차익값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학적으로 딱 분석 했으니까 남조선 선관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입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 뭐 붉은 하살별 사전투표지 빠빠단 사전투표는 화성에서 왔다 금성에서 왔다 행상 보건 투표 투표를 사용했다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들 막 쏟아내고 그것을 뭡니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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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고 대법관들이 다 뭡니까 대가리를 흔들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들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덕 교수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른 선관위를 두둔하고 정호하는 대통령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악과 타협한 대통령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과 달리 한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이익이 여러분들 충돌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정의의 기치를 높게 들지 않고는 여러분들 나라를 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꼼수를 써가지고 대충 덮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5천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댓글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중앙동화에서 약간이라도 뭡니까 선거 부정 이슈를 다루는 게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보라면 윤석열이가 이러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눈을 감겠죠 눈을 감고 애들 여러분 놀 때 눈 감으면 안 보인다고 애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공명호 tv에 선거 컨텐츠를 다룰 때 여러분들 밑에 나와서 한 사람들은 약간 편향된 그런 그룹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선중앙동화나 문화일보나 이런 데 선거 부정에 관해서 조금이란 단신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밑에 뭐죠 국민들의 아우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대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힘당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거는 진짜 뭐뭐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건데 너는 진짜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표를 달라면 뭐 진실이 좀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고결한 걸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가지고 한 자리에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말하다 보니까 좀 우습네요 김진태 씨는 뭐 정치를 또 계속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침묵하니까 또 강원도 지사도 나와 가요 강원도 지사도 하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입 다무는 게 최고인 겁니다 승관위에 민경국제 의원 고생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 자리 또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만일에 가상 시나리오 한번 세워보시죠 그러면은 김진대 후보가 강원도 지사를 하지 않고 다시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전망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보게 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정도 올리게 되면은 올리게 되면은 만 4,426표 정도를 쑤셔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영이 7만 5,020표 김진태가 6만 3,616표니까 만 2,000표 정도로 완전히 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식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완전히 국힘당을 전국에서 대패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5,610적 정도 차지하는 군소정당을 그냥 전략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시연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보다 훨씬 높은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그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한 만큼 유력 및 가짜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방에 쑤셔 넣어주고 있는 대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냥 이게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4.15 총선의 춘천여름 선거구 사례지만 이게 전국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떨어뜨려야겠다 생각하게 되면 이게 7.5% 대신에 8%도 올리면 그냥 더 큰 폭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4.15 총선에 조작되기 이전도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상투표일 때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얼마를 조작했는지 또 발표를 하겠죠 거의 뭐 다 끝나고 났으니까 그때야 뭐 관계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된 신종 사전투표특표소 조작방법의 사전투표율 뻥튀기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 그것을 통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소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넣어 주기 이 방식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력하고 거의 사전투표특표소 조작방식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결정판이다 최종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을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국팀당은 대패고 윤 대통령도 대패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도 과장 안 합니다 숫자가 증언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하나 여러분 지적해야 될 게 2016년도 총선은 거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2017년 이전 여름 선거까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가 이름들 나오는가 하니까 부분적으로 대단히 특별한 종류의 조작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정당 차원의 여러분들 조직적인 남조선 선관위 중심의 득표소 조작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 가운데 상당히 북박이에 강한 그런 세력들이 남조선 선관위에게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의 부탁이나 요구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선거 분석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누가 선거 부정에 상당히 관여한 그런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가 평벽히 여러분들 퍼져 있는데 2016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놀라운 게 뭐가 하는 거 하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비교적 좀 알려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인물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조작에 개입한 흔적들이 그대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후보는 이런 표가 나오거든 이게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 차이집 그래프죠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동면 마이너 13% 신동면 마이너 17% 동네면 마이너 이거 정상이 아니거든요 2016년 총선에서 김진태에 대한 사전투표 덕조수를 훔치는 작업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로 향해가지고 허영이 빼앗는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때는 정당 차원의 개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는 더불당 중심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 같고 2017년 이전에는 2016년 총선에서는 특정 인물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개입한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선거 데이터 분석에 나온 겁니다 이건 또 새로운 차원의 부정선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관위와 깊게 연결된 일군의 여러분들 노예한 정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정치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 세력이 특정 인물의 낙선과 당선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에 부탁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김진태 씨는 표를 빼앗기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대입니다 20대 20대 20대입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김진태의 표를 15% 훔친 겁니다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더불당의 허영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때는 더불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2016년 총선은 대체로 여러분들 다 선거 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서 춘천시 경우에는 김진태의 표를 15% 정도 훔쳤습니다 불구하고 이게 15%네 15% 15% 훔쳤습니다 불구하고 김진태가 승리를 한 겁니다 4152표네요 아주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김진태 후보가 998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4번 5번 6번이 진짜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김진태가 아주 한 6천표 가까이로 승리한 거네요 9988표 차이로 김진태가 승리했는데 선관위가 6천표 차이로 승리한 거를 발표한 것이 2016년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차원의 다른 문제입니다 뭔가 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더블당 중심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전특표특표 조작이 기획됐고 그 실행이 옮겨졌고 그게 철두철미하게 남조선 선관위 특정 세력이 부역을 해가지고 사전특표를 계속 조작을 8번 채운 겁니다 그런데 2016년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당을 불문하고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당선과 낙선을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개입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아주 뚜렷한 흔적입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판에서 오래 여러분들 활동해온 아주 지명도가 높은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관위하고 여러분 거래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누구 좀 봐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뭘 줬거나 이게 나온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8군데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전국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샘플 내가 여러분들 대충 이 인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했는데 8명이 나왔으니까 아주 큰 숫자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김진태 후보는 표를 도독질 당한 겁니다 정당 차원의 이런 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선관위에 부탁을 했냐 누가 남조선 선관위에 이런 사주를 했냐 허영의 당선을 위해서 누가 사주를 했냐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은 4.15 총선은 허영은 이거는 더불당 차원의 조직적인 그런 개입입니다 이거는 정당 차원의 개입입니다 정당 차원의 개입회가 30%를 조작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될 선거는 정당 차원의 조작이 아니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관위하고 거래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15%입니다 절반 정도를 조작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2017년 이전까지 훨씬 더 역사가 길다는 겁니다 다만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더불당이 중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남조선 선관위가 중심에 있다는 것 정당 중심의 체계적인 여러분들 선거 부정은 2017년부터 있었지만 그 이전에 남조선 선관위가 이미 특정인의 부탁이나 사주나 요구를 받아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이게 여러 군데로 밝혀졌는데 김진태 후보는 확실히 이러면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이고 그 외에 국힘당과 여러분 더불당을 불문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면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2016년 총선에서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누군가 선관위하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거가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 이런 분석을 해보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마이너스 6.5% 차이값 플러스 6.5% 그것을 여러분들 조작값 15%를 찾아낸 다음에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찾아내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0.168 마이너스 0.168 정상상태라는 거죠 조작값 15%가 검증이 된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조작값 15%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후보별 득표수를 2016년도 총선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어디에서 김진태의 춘천시 선거구에서 표를 빼앗기는 측은 김진태 측이었다 김진태는 2016년 총선에서는 15%를 빼앗겼는데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됐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30%를 빼앗겼는데 낙선이 된 거죠 두 번 여러분 선거는 다 더블당 후보는 허영이었습니다 허영이었고 허영이 여러분 2020년에는 민주당의 이런 도움을 받은 것 같고 2016년에는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고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그냥 맨입으로 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선거 조작을 맨입으로 해 주겠냐 이야기죠 허영이가 여러분 예뻐 가지고 이렇게 선거 조작을 맨입으로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얘들이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15% 조작을 그러니까 이미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력들이 2016년 총선에 이미 다 실현이 된 겁니다 그걸 그냥 2017년부터 더블당이 뭐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뿌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특히 2016년에도 김진태 후보가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5%를 도둑질 당했다는 것은 2016년이면 새누리당 때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 때에 김진태 후보가 자기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이미 2016년에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작업들이 다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다음에 정당을 넘어가지고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선관위에게 부탁 내지 요구 내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남조선 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 세력들이라는 것은 역사가 아주 장구하다는 겁니다 2016년 전에도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런 남조선 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실력들을 이미 모두 다 인지한 상태에서 더불당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고 그 이전의 모든 작업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이렇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냥 국민들은 그냥 덜 느리고 북조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한쪽은 덜 느리도 안 세우고 한쪽은 덜 느리를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러면 참 이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걸 이제 한국인들이 이걸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은 쓰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는 그냥 경제고 뭐고 다 골로 갈 겁니다 저는 정치가 무너지게 특히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선거가 상위 질서 최상위 질서죠 그 상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모든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까지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공공제니까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안 하는 거죠 심지어 뭐 윤 대통령조차도 비용을 치르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대형 유튜브들도 일체 언급 안 하지 그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순간 뭐죠 바로 채널이 탄압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거 부정이 고차가 되면 누가 여러분 이걸 언급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완전히 가버리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나라가 골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나라가 골로 가게 되면 대개인이 다 뭡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발견 가운데서 2016년에 샤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진대 후보가 춘천시 여름 선거국의 15%의 조작값을 적용당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의 모든 준비가 이미 2016년부터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애통한 일이죠 나라의 그런 법적 제도를 참 잘 만들어놨는데 모든 게 최악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3.15 부정선거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래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서 법관들이 선관이 위원장이 됐는데 그 제도가 이제 한국인의 목줄을 다 죄게 된 거죠 범행을 저지른 데 이름들 형식적인 총대장이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왔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완전히 뭐죠? 그냥 선관위와 한 패거리가 돼 버린 겁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조계가 갖고 있는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 같은 것이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전혀 견제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그냥 선거 부정에 관해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전무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들고 일어날기도 힘들고 들고 일어나더라도 있죠 어마어마한 재앙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덮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바람은 대통령이 그래도 검사생활을 30년 하셨고 검찰총장 출신이 가니까 선거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적어 보면 사람은 적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식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 거냐 이야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애통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어린 놈이 어린 놈을 탄핵해야 된다 송영길 씨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여러분들 완성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된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어받거나 견제받지 않게 되면 폭주하게 마련인데 그 폭주하는 세력들이 가장 뭡니까? 레디클한 격단적인 인물들이 장악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문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예리하게 보게 되면 그냥 다 예고편입니다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감안 보면 저는 윤 대통령하고 동갑이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하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거칠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대학 교수님들 그렇게 대우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하이클래스였죠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오신 분이고 또 본래 머리가 좋으시니까 물론 사법고시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거야 본인이 머리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인이 크겠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시거나 그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대학 시절에 만났던 서울의 아주 괜찮은 중3층 출신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문제가 만났을 때 다투거나 싸우거나 쟁취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시골 출신들 모두 없기 때문에 이왕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쟁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파이팅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타고난 태어난 배경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원래 대통령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분이 아주 반대되는 세력하고 맞서거나 이렇게 그런데 따르는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는 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간 거죠 이제 대통령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해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국민들이 더 많이 깨우쳐가지고 참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될 건데 참정권을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넘기는 겁니다 그냥 총 한 번 안 사고 총 한 번 싸우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나라가 그냥 왕창 도매감으로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냐 이야기죠 기가 찬 거죠 내가 볼 때는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침에 좀 딱딱한 방송 드렸습니다마는 타이밍이 이때밖에 없다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준 제야 전문가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